제가 라이프 플러스 하나생명 63 계단 오르기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63필딩을 오르는 거예요. 계단이 직접 오르는 거. 여러분들이 컨텐츠 63필딩 올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건강을 위해서.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그런 1251기나 되는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계획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행사를 진행한대요. 근데 여러분들 참가하고 싶으셔도 절대 참가 못합니다.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하나생명에서 하는 거라서 금방 찼대요. 여러분 참가했다면 못합니다. 이번 오는 11월 11일 일요일 좋은 취지의 대기업과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라이프 플러스 어드벤처라는 부분에 참가를 해요. 자기만의 스타일로 걷는 거래요. 이벤트 참여가 두 가지나 있어요. 첫 번째는 하나생명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그곳에 자세하게 이벤트 참여가 있는데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제 역량으로 마랑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제가 11월 11일 일요일 10시 30분에 라이브를 켜요. 그래서 집에서 이불 속에 누워계시는 분들 같이 저랑 계단 오르는 느낌을 아실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여성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많이 하겠다는 마인드고요. 그리고 그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채팅을 치시는데 재치있는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내는 즉석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총 다섯 분에게 하나생명이잖아. 요새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진짜 미쳤어요. 미세먼지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운동, 좋은 취지.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참여한다는 거 아시죠?